안녕하세요 티파이팅입니다 센터 조파할게요 파이덱 센터 센터 왜요? 개랑 재단이라서 공부하는 아 싫어! 싫어! 파이덱 나도 와요 아니야 나한테 제일 좋아해 윤진이 약간 나야 나한테 왜 잘 뽀뽀해 응? 나 이제 언니를 싫어해 싫어 싫어 옆으로 가 나 오른쪽으로 예쁜데 휴가가 휴가 아니었어요 휴가가 휴가가 아니었어요 이게 휴가 아니에요 저는 숙성도 남아서 파킨답니다 아웃댄트 솔직히 쉬는 게 아니었어요 학교로 갔고 그리고 제가 활동을 두 번이나 했는데 4일 쉬었어요 응 그래서 지금 휴가 주시는 건가? 어떻게 빨리 가보자고 랩 아니에요? 어 봤어요 너무 갑자기 시키셔서 그렇죠? 너무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제일 잘 뭔가 잘 보이는 잘 보이고 싶을 텐데 짧게 준비해서 너나 사랑하세요 나도 왜 이해해 나도 갑자기 춤 시키고 그럴 때라도 타이드 언니도 그거 했었잖아요 막 갑자기 막 포릴댄스 막 춤이 akin 다재다능한 팀을 멫 뭐야, 넙주 넙주는 뭔데.. Engi 물개 석ların ou 성수가 어디예요 송수 Bardzo glam 승리가 되나요? PPT 누가 하셨어요? 대박이다 아 이렇게 한 명씩 한다고요? 진짜 이딨렸어 서원은 언니는 사인롤.... 근데 사인롤에.. 다 앉을수도 있어 네명이 맞아봐 아 그럼 나의 어떻게 애썼다 언니 여의도 왔어 여의도가 뭐.. 당연히 누나 안 돼요 당연히 잘 가 아니지 아니지 여기 뜰 건 없어요 언니 여의도.. 너무 부러워 이 얘기야 뭐해요? 저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나길라님 나길라님 성숙할 것 같아요 아니야, 혼자 여의도 있죠 아니 성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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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의도야 여의도? 서른방이네? 서른방이요 서른방이네 나 보통의 룸메가 될 것 같아 KR 여기 가자 빨리 못 간다고 질문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KR이 여의도에 갈 수는 없나요? 없지 없어 네, 기각! 다음 너의 기각! 너의 한 번 더 야, 다른 거 없어 지혜야, 다른 거 없어요 부인아, 지혜 부르는 거야?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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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우리 팀이 용맨해요 그러면 카이 대 성수 남아 카이 대 성수 남아 카이 대? 카이 대 모르겠어 카이 대 여의도 간다 카이 대 여의도 간다 어 아 뭐야 뭐야 야 연지 연지 연지야 연지 연지가 없는 거 아니야? 너 언니가 성수로 오는 거 아니야? 성수로 오는 거 아니야?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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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연 진짜 했는데 MR 지금 다윈んと 하나 아니야? 태연 차이 아, 재현 씨 서 gravitational 태연 언니 언니 안 돼 д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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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의도 갈 것 같은데? 혜린이 집에 안 옮겨 보자 혜린이 나왔네 아니 여긴 그대로인 사람이 많네 그래 정혜린이 있었네 나 혜린이랑 선수 나와야 돼 언니 여의도야 멈춰 잡지 마세요 여의도 잠깐 오늘 나는 평범이랑 한 방이었어 언니 오늘 라이브 같이 하려고 민다 울어요 지금 울어 4인 룸 4명 다 차요? 4인 룸 4명 다 차요? 4인 룸 4명 다 차요? 거의 다 그대로야 4인 룸 4인 룸 4명 다 차요? 2명 다 차요? 예상했어요 예상했어요 4인 룸에 4명이 들어가요 아닐 것 같은데? 아닐 것 같은데? 유빈님 유빈님이랑 같이 봤어 헐 유빈이 어디야? 혜린이는 안 돼 유빈님이랑 같이 봤어 맞어 우리 계속 누매야 우리 진짜 오늘 너도 이렇게 누매 시켰는 거 아니야? 연주야 준비해라 연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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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집이라고 연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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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민이랑 있을 것 같아 수민이랑 있을 것 같아 야 너 나랑 화장실 바꿨잖아 난 수민이 안 있을지 언제 옮기나요? 오늘인가요? 내일 아직 다 쌓아야 돼요? 짐을요? 나 유매하지요 나 유매한이 없이 못살아요 근데 저는 예상하긴 했었어요 저는 여의도에 남을 것 같다 제가 처음에 코토네랑 잘 것 같다고 한 거 넣어주시면 안 돼요? 약간 천재 같잖아 저도 유미 갈 것 같았어요 약간 코토네랑 떨어져서 둘 쪽 한 명은 꼭 저에 간다 이런 거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었겠다 그러세요? 아쉬움이 있었어요 애초 같았지? 나도 나경 유미는 좀 재미없다 너무 많이 봤어 내가 봤을 때 여의도는 저기는 격리고 우리는 서로 겸이야 아니 뭐 격리야 격리라고 그러네 격리를 코토네랑 유현이의 케미명을 정해주세요 그럼 우와 코토네랑 유현이의 케미명을 정해주세요 코토네랑 다리고 샀지? 누구야 코토네랑 다리고 샀지? 코토네랑 다리고 샀지? 코토네랑 다리고 샀지? 왜 그래? 아 내가 탓이야? 아 탓지? 오늘 다들 왜 이래? 팬심 이상해 팬심 이상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상해 아니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보내줘 끝내줘 기대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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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